김동호 소유가치와 존재가치를 균형있게 대하라. 소유가치냐 존재가치냐.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얻어진다. 즉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치에 있다는 말이다. 미신적인 신앙의 목표는 소유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소유가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존재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소유가치가 높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히 미신적인 복에 욕심을 낸다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치를 위해 존재가치를 팔며 살아간다. 존재가치를 팔아서 소유가치를 높이려고 애쓴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가치를 팔아 존재가치를 높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세상에는 소유가치는 높으나 존재가치는 낮은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소유가치는 낮으나 존재가치는 높은 사람들도 있다. 만약 누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소유가치는 낮으나 존재가치는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소유가치가 낮아 조금은 가난하게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더라도 존재가치가 높은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함정을 조심하라.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소유가치가 높은 사람을 무조건 존재가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존재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소유가치가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유가치는 높은데 존재가치가 낮은 것이 문제이지 무조건 소유가치가 높은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치도 높고 존재가치도 높다면 그 사람의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 또한 얼마든지 소유가치도 높고 존재가치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소유가치가 높으면 무조건 존재가치가 낮아진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소유가치는 존재가치와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낮은 것이지 소유가치 자체가 무가치하고 약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가치를 무조건 선으로 보는 것도 어리석지만 무조건 악으로 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존재가치보다 소유가치를 중히 여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면 그에 못지않게 무조건 소유가치를 악한 것으로 보는 편견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점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부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을 신앙과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한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보다 부자로 넉넉하게 살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정하여 산다면 세상은 절대로 가난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세상의 빈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잘못살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부를 천하고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돈에 대한 평가 보면 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껏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만 해도 상농공상이라고 하여 돈 버는 상인을 가장 천하게 취급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역업자를 경멸했다. 일본에서도 한때 돈을 버는 사람은 접촉이 금지된 천민계급이었다. 부에 대한 정제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극에 달했다. 모든 사회학의 원천이 사유재산이며 사유재산이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에서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구호가 사람들을 혁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가난과 빈곤뿐이었다. 부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할 뿐더러 잘못된 부가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잘못된 부이지 부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부와 부 그 자체를 혼동하여 부 자체를 부정한 셈이 되었지만 부 자체를 부정하여 얻은 가난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든 것도 아니었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돈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의 문제는 돈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과 부정은 모두 다 문제가 된다. 돈은 그냥 돈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 소유 그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무조건 소유형의 인간이고 가난한 사람은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소유형의 인간과 소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 가운데도 얼마든지 존재형의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존재형의 부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나 욕 그리고 다윗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부자 요셉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다 의로운 부자들이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들 중에도 얼마든지 존재형의 인간이 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성경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랑스런 가난 자랑스런 부함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싫어하신 것일까? 기독교에서 부함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가난함은 무조건 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무조건 부함을 부인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과 부함이란 그렇게 단순한 의미의 가난과 부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난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가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가난과 부끄러운 가난이다. 나는 가난 자체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 자체가 무조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함도 마찬가지다. 부함에도 크게 두 종류의 부함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부함과 자랑스러운 부함이다. 나는 부함 그 자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부함이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과 부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과 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삶이냐에서 인간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바로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이다.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고,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단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다 소유형의 인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단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존재형의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자지만 존재형의 인간, 부자 중에 소유형의 인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 중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존재해 두고 사는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욕이다. 욕은 소유가 많은 부자였으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단지 소유에만 두고 사는 소유형의 인간은 아니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욕을 자랑하셨다. 세상에 그렇게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칭찬에 이의를 제기한다. 욕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가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둘러주시다시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유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다. 사탄은 욕을 전형적인 소유형의 인간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셨다.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임에 틀림없지만 그 때문에 선한 척,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욕을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은 욕을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욕을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하셨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욕이 어떤 사람인지 입증할 필요가 생겼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시험이 주어졌다. 그가 과연 사탄이 이야기하는 소유형의 인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형의 인간인지는 그가 가진 소유를 없애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 욕에게 시험이 닥쳐왔다. 엄청난 소유를 가졌던 욕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만일 사탄의 주장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만 두고 산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을 것이다. 자신의 소유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욕은 그렇지 않았다. 욕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존재형이 그는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이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진이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다. 욕은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세상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과 소유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바로 존재형의 인간이었다. 하나님은 욕이 시험에 승리한 이후 갑절의 소유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은 승리한 욕을 가난한 사람으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끝까지 욕이 가난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갑절로 부욕해 주셨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자를 정지하지도 않으셨고 부함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